성격쌀 구이 아이고, 고이 진짜 안 먹네 고구마 안 뜨겁다 응? 아, 뜨거운거? 응 책을 바쁘는데? 응 책을 바쁘는데? 응 책을 바쁘는데? 응 양념을 양념을 고구마 자, 오늘 저희는 여기서 바로 텐트에서 잡니다 텐트 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, 일부 자리를 다 준비했습니다 네 명이 잘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텐트 너머로는 물소리가 요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, 저기 네, 오늘 토요일이 돼서 관광에 한 몇 번 보입니다 그냥 뭐 거의 안 계시고 자, 저희는 지금 이런 풍경으로 지금 네, 토요일 아들님은 의욕 없으세요? 와주니까 같이 좀 먹자 자, 오늘은 저희 강아지가 오질 않아서 강아지가 꼬고 있습니다 자, 오늘 저녁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먹겠습니다 고을. 고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晴 및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next, tell us 이준 59 달ées 감사합니다.